안녕하세요 밥먹는봉길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강남에 있는 산미식당에서 이 대왕연어초밥을 사와봤구요 언제 한번 이 대왕연어초밥을 꼭 먹어봐야겠다 했는데 드디어 오늘 먹게 됐어요 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간장에다 살짝 찍어가지고 이렇게 대왕연어 먹어볼게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장 courtesy 초콜릿 소원에 들어가셨으면 좋겠emy 여기 있는 간장 간장 젤리 간장 너무 맛있다 간장에 찍어서 와우 이리 와봐 와봐 저는 나름 맛있다 손에 힘이 예전 그는 이 정도면 이렇게 이 연어유에 기본적으로 간장이 이렇게 뿌려져있는데 그 간장이 되게 짜지 않고 적당히 짭짤하면서 단맛까지 나가지고 맛이 되게 조화롭게 또 되게 맛있어요 조화롭게 맛있네요 손에 살짝 씌워서 이렇게 너무 맛있어 대박 되게 탱탱하고 쫀득쫀득하고 대박이야 저의 모든 곡이 빠졌들드는 빼빼로 식감이 너무 좋아요 고구마 배가 맛있네요 고기하고 고기하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징어 고추 콜라 고춧가루 얹어가지고 왔어요 고추냉이가 제대로 걸려가지고 너무 매웠죠 이건 고추냉이 인 육수를 McKere Empress 어묵 점심 pedal 나도 헹갈려 주먹밥 마지막 연어 마지막 연어 고추냉이를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와 코가 매요 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